깻잎 양양만양과 양양만양이 다 있는거죠? 아, 그렇게 정리해줍니다. 그렇죠? 어, 서울방양이든 양양만양이 다 없다는거죠? 들어가기 시작하니까? 예. 음. 아, 예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끓여볼까요? 네. 네. 예를 들어. 어, 상자. 예전 목욕을 하는거죠? 네. 네. 이제 무료로 자리할 건데요? 일 asing. 너무 Medicare. 반복. 고춧가루 응 우유는 그쪽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 뭐야 이거지? 인양 국이랑 홍합이야? 응 홍합은 다 그냥 아텐도 같이 먹으러 가시지 이거 홍합이랑 해? 응 홍합이야 이거 다 끄는 거예요 난 안 좀 먹어볼까요? 응 우리 다 끄는 거 이거 먹으면 좋겠다 난 안 떄려 설교위만 해도 나한테 먹으면 좋겠다 아침 뭐해? 아침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오는 거지? 이 맛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